꿈,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IT 전문가가 꿈인가요?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이 그 꿈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누구보다 한 발 앞서 트렌드를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방송매체 환경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영상기술로 미래를 여는 뉴미디어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IT 분야. 이에 따라 실력과 인성을 갖춘 방송영상 그리고 IT 전문가가 되는 것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요. 그 주인공이 탄생하는 곳, 바로 방송정보국제교육원입니다. 2007년,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부설 노동부지정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방송정보국제교육원 지난 10년간 방송영상, IT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강사진을 바탕으로 영상물의 기획, 촬영과 제작, 편집기술 등 방송영상 제작 이론과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영상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IT 기초를 기반으로 웹개발, 앱개발, 정보보안 등 선택한 진로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를 겸비한 IT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카메라의 기능, 촬영기법,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남들보다는 한 단계 좀 더 앞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제가 영상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영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담을 받으면서도 제가 카메라나 편집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몰라도 괜찮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제가 영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제가 기존에 하고 싶었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의 배움 및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분야와 IT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광고 제작, 산업 디자인 분야 등 4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 및 일반 기업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의 주요 기업, 대학, 특성화구 등 600여 개가 넘는 곳과 MOU를 체결하며 산학 협력을 통한 취업도 지원하는 방송정보국제교육원 확실한 취업처를 마련해주는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영상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해온 방송정보국제교육원 10년 동안 총 5,800여 명을 훈련시켰고 연평균 400명이 넘는 취업자를 배출시키며 신뢰와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 취업우수기관 고용노동부 표창을 수여하고 일자리창출 유공정보보상 국무총리상과 직업능력개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직업능력우수훈련기관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왔고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고용노동부가 성과 및 역량이 우수한 훈련기관에게 최초로 부여한 5년 인증등급은 전국 4,600여 개가 넘는 기관 중 상위 1%만 받았는데요.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이 5년 인증등급을 획득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방송영상 전문교육기관의 절역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방송영상 IT 전문가가 되고 싶나요? 교육의 중심을 넘어 핵심이 되는 곳 방송정보국제교육원에서 꿈과 실력을 키워보세요.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을 기다립니다.